여러분, 투건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굽피션이 왔는데요. 일단 오늘은 되게 굽피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내려와서 봤는데 제가 영상을 찍었었잖아요. 그때는 되게 치유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성체크 개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체질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시죠. 이렇게 쪽대도 준비해왔어요, 제가. 이렇게 쪽대도 그냥 난 거였는데, 이거? 아, 이거 좀 교체하겠구만. 자, 이제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, 자. 우와. 오, 씨. 아, 뭐야. 오, 씨. 굽나 큰 거 잡혔는데요, 무슨? 잠시만요, 여러분. 무슨, 겁나 큰 거 잡혔어요, 진짜. 우와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우와. 잠시만요, 여러분. 무슨, 겁나 큰 거 잡혔어요, 진짜. 우와. 잠시만, 잠시만요. 우와, 진짜 커요. 쿠피인데. 쿠피가 이만하네? 와이드라서 그런지, 자연산이라 그런지. 우와, 진짜 큰 거 같아요, 쿠피가. 우와, 엄청 큽니다. 자, 이것도 일단 채집을 하고요. 여러 개체. 화려한 개체를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오리 잡혀 볼게요. 자, 뛰어와, 뛰어와. 우와, 큰 거 또 하나 나왔어요. 우와, 큰 거 안컷. 우와, 양컷이 다 큰데요, 여기? 우와, 이거 큰 거 보이시죠? 우와, 엄청 큽니다. 여러분, 이제 쿠피를 또 한 번 잡았는데요. 정은 확실히 큰 게 많이 나와요, 지금. 우와. 여기 되게 예쁜 쿠피도 있어요, 여기. 꼬리가 예쁜. 수컷 쿠피 이제. 수컷 쿠피도 있고요, 이제 이렇게 넣고. 앙컷들. 앙컷들은 이제 조그만 것도 있고, 큰 것도 진짜 많아요. 엄청 큰 것도 있고, 그리고. 엄청 큰 것도 있고, 그럽니다. 엄청 큰 것도 있고, 그럽니다. 오, 많다. 우와, 여러분, 또 많이 잡았어요, 여기. 이렇게. 와, 계속 이렇게 잡히네. 엄청 큰 앙컷 한 마리 나왔고요. 와, 이거 송사리 아니야, 이거? 우와. 이거 한 마리. 그리고, 우와, 여기 다 앙컷이에요, 근데. 다 앙컷. 이렇게. 스컷도 여기 간간히 한 마리씩 있는데, 앙컷이 대부분이네요. 그리고, 퀸심한 쿠피들입니다. 우와, 여러분, 여기 쿠피는 또 나왔어요. 이야, 성우. 확실히 성우가 많아졌네요. 이쁜 스컷들이 있구요 여기 스컷들 앙컷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나 많아요 이따가 좀 놔주고 가야겠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구필을 잡아왔습니다 사실 더 잡고 싶긴 한데 스컷이 많이 안나왔거든요 스컷을 좀 더 잡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앙컷 많은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잡았어요 와 엄청 많이 잡았죠 솔직히 이걸 다 가져가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절반 절반 절반보다 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많이 잡았어요 빨리 집 가서 따뜻하게 해줘야죠 자 그럼 오늘 구필 채집은 여기서 마치겠구요 다음에 더욱 신기한 개체들을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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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